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유정입니다.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중 30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9월 1일은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. 아침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낮기온은 30도를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. 지금까지 10일예보였습니다. 9월 5일까지의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